여러분 주판과 관련된 추억 많으시죠? 광주에 유일하게 주판을 수제로 제작하는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. 특히나 요즘에는 주판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 주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? 지금 주판 중대에 중간대 지금 구멍 뚫고 있는 거예요. 조금만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가깝게 뚫려버리면 알길 닫아버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고 1원이요? 1원이요? 2원이요? 2원이요? 3원이요? 3원이요? 재밌네요.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판을 만드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지금 해수로는 52년, 50년이 넘었습니다. 벌써요? 네, 중도에 약간 하차하는 걸 좀 있었어도 정보화 시대에 밀려서 90년도, 95년도 이상 넘어가서 이게 이제 사양이 됐어요. 13년 전에 다시 이제 반가구 특기적성 교육이라는 게 돌보미들도 있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게 이제 정책이 돼가지고 거기에 주판을 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되겠다 싶어서 지도자를 양성을 시키면서 공장 문을 열었어요, 제가. 아들끼리 안 한다 하니까 나무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내 선에서는 끝날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을 주산 박물관을 건립을 했으면 그게 이제 소망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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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